유타대학교 2023 가을학기에 게임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유타대학교 2학사 과정은 시뮬레이션, 에듀테인먼트, 시각 분야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게임학 2학사 과정은 학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게임 기반 학습 환경, 전문적인 작업, 건강을 위한 게임,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유타대학교 엔터테인먼트 아트 엔지니어링 EAE 프로그램은 비디오 게임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최상위 학과로 미국 내 게임 관련 학사 과정 가운데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학 2학사 과정은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컴퓨터 공학을 통합하는 융합정보 분야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타대학교의 다양한 교수지는 게임 제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계의 최고 전문가와 협업하여 게임 개발에서 독자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임과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제가 게임을 함으로써 더욱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진할 수 있고, 이번 게임학과가 설립된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유타대학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비디오 게임, 3D 애니메이션 강의, 판매 비즈니스 등 융합을 실시하여 유타대학교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IBS 구현민입니다. IBS 구현민입니다. IBS 구현민입니다. IBS 구현민입니다. IBS 구현민입니다. IBS 구현민입니다.